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9일 오전 9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남북관계에 무슨 돌파구를 하나 마련할까 하는 생각도 할 것이고 백신 확보를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할 생각도 하겠지만은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성공한다고 한들 그게 김정은의 협조로 비핵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 확보는 이미 실패해가지고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이 불편을 되돌릴 수도 없고 요약하면은 침몰하고 있는 문재인 호를 다시 뜨게 만들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크게 화를 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이 짜증이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권교체는 천하대세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실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의 상황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히 정권교체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별 9달 한 몇십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3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9일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미 관성이 되고 있는 누적되고 있는 정권교체론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날 표로서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 이런 게 한 군데 모이면은 그게 천하대세가 되는데 이 천하대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세는 역사의 대세는 사람이 만든다고 정치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만들어진 대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쓸려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에 짜증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다 각성하고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새로운 역사 창조 현장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다 하는 어떤 통쾌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5.18이었는데 5.18만 되면은 문재인 세력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신들만의 잔치를 불리고 했는데 어제 5.18은 조용하게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윤석열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정신을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고 저항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다음에 여권이 발칵해가지고 그게 뭐 친일파라든지 UFC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제2의 전두환이라든지 이런 막말을 쏟아냈지만은 국민들 가슴 속에는 아무런 여운이 생기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그 해석이 아주 근사합니다 이제는 호남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5.18 정신으로 문재인 김정은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 논리 하나가 멋진 논리 하나가 상황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천하대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호가 가라앉고 있느냐 문재인 호가 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론구조가 기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이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찌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내가 중도다 35% 내가 보수다 28% 내가 진보다는 한때 34%였는데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중도보수 연합 구도입니다 중도보수가 연합하면 60%를 넘습니다 이게 지금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한 60% 정권 유지 46대 4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세력이든 호남과 40대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배를 복원시켜야 할 문재인 정권이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런 막가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래 좌익은 오만하고 무능하니까 궤도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졌는데 이게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랄하고 무능한 국정운영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 잘한다 30%를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대처에 성공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전에는 남북관계 잘 관리한다가 주된 이유였는데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백신 문제 즉 코로나 극복 잘한다 이걸로 밀어붙이다가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그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세계 한 180개국 중에서 85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시아 평균보다도 못하고 세계 평균의 반토막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K-방역 선전하다가 백신 확보라는 결정적인 장면에 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동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MBC KBS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동 MBC가 주도했던 검은유착 선동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말려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권 분열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범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고 단일 후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 대세는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나서 가지고 윤석열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삐쳐가지고 엉뚱한 사람 이렇게 내세우고 하는데 그건 다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이란 사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재명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바로 문재인 호가 가라앉고 있다는 증거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재명이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한번 상상이 되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는 돈 쓰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막말은 제가 속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막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있는 이 좌파 세력의 수준 이게 문재인 호를 가라앉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북한의 개입 북한의 개입을 경계해야 됩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시도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대통령 범야권의 대통령 후보군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선동을 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속성으로 미루어 볼 때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범야권의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를 단단히 해가지고 분열주의자가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혼을 내는 그런 감시자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3월 9일 선거 이후에 바로 석 달 이후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전국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세력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야망 있는 사람들은 전국 지방선거에 자리가 많습니다 아마 수천 명을 뽑게 됩니다 거기에 출마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으면 이 좌파는 끝납니다 현재 좌파는 폭력을 동원할 수는 없어요 이 현재 좌파는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국민 탄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고문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하려면 비밀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비밀경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국민을 속이는 건데 이제는 안속게 되었다 국민들이 안속는다 또 속으면 개돼지 안속으면 정권교체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선동에 안속는다 그 선동은 파퓰리즘 선동에 안속는다 그 다음에 양극화 선동에 안속는다 이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우고 선동세력과 싸워서 자유를 지킨 국민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기록을 2022년 3월 9일에 우리는 투표로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호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코트 프레싱을 해가지고 이 천하 대세를 더욱 굳히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지갑과 손발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